산업단지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확실한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일단 산업단지의 그 기본을 알고 계셔야 어떤 게 진짜 실이고 어떤 게 허인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산업단지를 가장 먼저 꼽게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많이 몰려올수록 그 지역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부동산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쭉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국가가 개발, 발전시키고 무언가를 유치시키고 그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모여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표를 쉽게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산업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 산업단지가 개발된다 하면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잘 개발되면 웃으시고 안 되면 또 묶여가지고 고통받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자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일자리라는 거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두 개나 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뉴스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를 하나 꼽아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한국은행 총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도 금리를 0.25%를 올려서 1.5%까지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금리는 한 번도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 2% 이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아예 1%가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전부터 얘기를 하더라도 약 1.5%가 금리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투자 심리가 있어야, 투자 심리가 있어야 어디를 투자한다라고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 심리는 내가 주식을 샀든, 내가 코인을 샀든, 내가 부동산을 샀든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올라갈 기대 수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올라갈 기대 심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굴릴 수 있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죠? 보통 부동산 할 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믿을 수 없이 부동산 상승을 겪었던 때가 바로 0.5% 때 금리였던 시절이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때 약간 부동산이 내릴 뻔했던 때가 연속적으로 금리 상승을 겪었던 시절 바로 다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왜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부동산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물가 인상 최고점 지났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리는 아마 천천히 올리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서 저는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했고 실제 물가가 진짜로 많이 올랐어요. 왜 한국은행 총재가 부재 중인데도 임원들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모두 찬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2%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내년 말쯤 돼야 금리가 한국의 금리는 2.25%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올해 2% 갈 건데 라고 얘기를 했고 올 초에 제가 말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JP모건도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올 내년 상반기에 2.25%까지 금리가 인상될 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스에서 지금 아직은 1.5%도 초저금리입니다. 이전의 금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초저금리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지금 집값들이 제가 올해 예상한 대로 K자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내려간다. 옥석 가리기 하면서 오긴 거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가는 것도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오른쪽에 더 많이 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내림 쪽으로 더 많이 변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문제는 뭐냐. 영끌 투자해서 갭 투자를 하시거나 전세 껴서 갭 투자를 하시거나 영끌해서 이걸 투자식으로 부동산 사시는 분들은 위험하시다라는 거죠. 자기가 집을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 중요한 위치. 올라가는 옷 같은 경우는 이런 때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싶으면 그때 안 사면 살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항상 좋은 위치가 나왔을 때 왜? 부동산 위치는 불변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거를 똑같은 거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나왔을 때 사는 건 맞지만 그게 자기가 사는 거라면 좀 자기가 절약하면서 살면 되죠. 그런데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재건축이 위험하죠. 본의 아니게 제가 2주 전에 방송했던 내용이 이 재건축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둔촌주공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지금 보면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여기 들어갈 수 없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파트 가격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사업 준비와 사업 시행 부분을 풀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던 2주 전 강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제가 강의했던 내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보통은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는 2조 약 7천억 원 정도 되는 공사비가 지금 이게 2020년도에 분양권을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7월 중으로 어떻게든 분양가를 평당 2,900억 정도의 분양 심사를 받아서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한 번도 분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분양을 해야지 건설사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건설을 했다라고 문제가 된 거죠. 보통 같은 경우에 이 사업 시행 중에서 이게 끝나서 분양이 딱 되는 이거가 되는데 원래는 이 분양이 되지도 않은 상태로 벌써 2주 철거 착공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재건축은 이게 중요하다고요. 분당금 분당금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원래는 2조 7천도 굉장한 공사비였는데 약 5,600억 원에 가까운 분당금이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약 3조 2천억 원에 가깝게 되어버리니까 문제는 뭐예요? 조합원들이 조합장 퇴임시키고 공사비 늘린 조합장 퇴임시키고 새 조합 집행부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돈 안 들게 해라. 그렇게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집행부가 들어선 게 하필이면 이미 공사가 시작된 시점에 들어서가지고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니까 2020년 지나고 나서야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공사가 이미 들어가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시공사 선정되고 나면 이런 게 이 순간을 시행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시공사가 갑이 되고 이 조합원이 을이 됩니다. 그러는 상황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이 건설사에서 분양금을 분양할 때 분양금을 높여서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금으로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조합원들은 특별히 분당금을 조금만 내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이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분양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미분양 나오는 아파트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금리 상승과 굉장히 영향이 있는데요. 이 미분양이 나올 때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재개발, 재개발은 괜찮더라도 재건축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런 때 나왔던 겁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집값이 상승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었는데 한때는 재건축은 절대 하지 마라 재개발 이런 부분만 들어가라 나왔던 얘기가 이거고요. 그리고 3080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00 부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사가 갑자기 건축비를 올려서 분담금을 더 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재건축 이런 거를 공공에서 하는 거를 들어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 쪽 제가 지금 특별히 사적인 감정 배제하고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공사가 길어질수록 분명히 이게 지금 법정사원 가면 더 길어질 텐데 공사가 길어질수록 이미 공사가 시작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2일을 제기해도 어떻게 안 되고 공사 기간 길어질수록 이 조합원들도 힘들고 건설사도 힘들 겁니다. 이미 공사가 절반이나 진행해서 3조 2천억 중에서 약 1조 7천억을 지금 내놔라 하는 이런 상황이면 다른 시공사로 바꾸기도 어려울 상황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문제가 해결돼서 어쨌든 이게 분양이 잘 해결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집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자리가 들어가는 곳은 쉽게 얘기하자면 돈이 되는 곳들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일자리를 생각하면 옛날엔 이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공단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특별히 놓은 곳은 여수의 화학공업단지입니다. 가장 공장다운 모습을 하는 그런 곳이기는 한데요. 이곳이 이렇게 보여도 공예 문제가 항상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가 듣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돈을 잘 버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돈이 잘 나오는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부자 촌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영동이라든지 서울의 영동이었던 지역 그 다음 울산 여수 동탄 대표적인 공단지역이죠. 서울의 영동지역이 어디죠? 바로 영등포의 동쪽이다. 그 동쪽이 어디입니까? 서울의 가장 땅값이 비싼 강남입니다. 이 강남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는 학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정확히는 이 영등포 쪽에 있는 공업단지 주상공록의 이 공업단지 서울의 일자리가 있던 지역이라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시죠.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학구열이 높아지니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울산도 보시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서울도 2위, 3위밖에 못해요. 왜? 일자리가 지금 공업지역을 보시면 이 파란 공업지역이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는 주거지역에 비해서 몇 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울산이 주거생활환경에 그다지 투자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동단위로 따지면 이 강남이 제일 비싼 지역이지만 강남이나 그렇게 되지만 시군단위로 따졌을 때 지자치 자체로 기초단체 자체로 따졌을 때는 이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항상 1등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땅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산업단지 일자리에서 나온 돈 때문입니다. 자 여기 동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사업장 하나 들어가니까 이 주변이 원래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던 들판이 지금은 콘크리트의 숲이 돼버렸습니다. 흔히 공단 혐오시설 공예 문제 출퇴근 대란 이런 문제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지역들이 경제 그 지역 경제에 기반이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부자되는 지역 땅값 비싼 지역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딱 하나 경기를 많이 탄다. 경기가 어려우면 살짝 어려워질 수도 있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여기 울산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조선이 다시 좋아지니까 요새 울산 가격이 크게 뛰었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어떤 일자리 어떤 산업체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평택항이 있고 이쪽에는 당진 현대제철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항상 산업단지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국가산업단지가 제일 좋다고는 하죠. 왜? 국가에서 투자 유치 개발을 하니까요. 주도를 하니까요. 문제는 뭐냐? 이 국가에서 유치를 하더라도 풍수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옅게 지금 이게 갯벌이거든요. 큰 배가 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 여기에 큰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풍수가 됐다면 이렇게 수심이 얕지 않고 깊었다면 여기에 벌써 성문국가산업단지거든요. 여기가 벌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택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단지 공장 이런 공단이 벌써 꽉꽉 들어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대기업 현대제철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왔지만 지금 당장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죠. 왜? 많은 여기에서 나온 산업업체들의 물품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서 물을 한 번 건너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평택항에서 실어 나르는 그런 한 번 더 물류의 운송을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성문국가산업단지 지금 몇 년째 이 가운데를 보면 비어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 현대제철이 있고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이 옆으로 더 가면 대주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쪽 같은 경우 서산과 당진의 원래 옛날에 그 먹거리를 책임지던 곳이지만 결국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옆으로 어디로 수출되느냐 교통과 인프라 물류의 흐름 그 다음 정확히는 이쪽 앞부분에 여기에 배가 못 들어오니까 이쪽도 위쪽은 배가 못 들어오고 이쪽에 배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풍수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성문국가산업단지라는 산업단지 기반 다 갖춰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산업단지가 이 밑으로 지금 또 새롭게 형성돼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항상 산업단지라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풍수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 일자리와 흐름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돈의 흐름과 사람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업체입니다. 보통 대기업 들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시점에 제일 좋은 곳은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할 때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 같은 경우는 목포에 목포 앞바다에 있는 지금 현대사무중공업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4위인데 세계 4위 조선소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대불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조선 관련 단일 산업단지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입니다.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 만들었을 때만 해도 이거 실패한 산업단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조선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막 듣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조선이 대형 조선소가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청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이 꽉꽉 차가지고 거의 목포시 목포시 절반 지금 원래 목포시 커진 게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 커진 목포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넓이가 꽉꽉 들어차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여기에서 2만 많게는 여기도 3만 이렇게 해서 많을 때는 거의 5만의 일자리가 여기에서 돈이 쏟아지니까 보통 그분들 한 분당 연봉이 4천에서 8천 정도 하니까요. 이게 다 목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포 땅값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평택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이것도 삼성 산업단지입니다. 이 거대한 일자리가 들어가니까 원래 있던 쌍용자동차 때문에 있었던 평택의 산업단지 자체도 지금 가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전 차들 비어있는 자리가 없고 공장들이 꽉꽉 차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시티라고 해서 하청업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3공장 2공장 까지 지어지면서 이 밑에도 삼성전자 밑에 쪽으로도 지금 산업단지가 또 들어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산업단지 타실 때 제가 대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일반 산업단지와 대기업의 차이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 여기 하나 공장 땅 하나 들어가면 벌써 1만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것뿐인가요? 주변에 산업단지들도 꽉꽉 들어찹니다. 그런데 보통 시골 지금 보시면 여기는 오송산업단지거든요. 그래도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휑한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송산업단지 같은 경우 길도 굉장히 잘 내줬고 여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발전 많이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옆에 건물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그 안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꽉꽉 차지 않고 지금 여기 듬성듬성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씩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가 대기업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아니면 그냥 산업단지가 들어가느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투자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미리 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예 팔자가 바뀌어지죠. 그런 인류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이곳 같은 경우는 광주 나주 쪽에 있는 건데요. 혁신도시라는 이 산하기관 이 관련 산하기관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있던 산업단지 꽉 차서 또 하나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투자 유치 발전시키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일자리가 얼마나 들어오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항상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면 올바른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대표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지만 항상 산업단지가 유치되는 지역의 그 크기나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내실이 있는 일자리가 들어가는 산업단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